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.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컨츄리 꼬꼬가 부릅니다.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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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 크리스마스 들을게요.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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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건 어긴원이 크리스마스가 들려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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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나이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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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을 내려줘요 같이 뒹굴게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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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를 나에게 맡겨줘요 니가 연자가 생겨 미켜지지가 않나까나 겨울이 나에게 온나까나 느낌 꼬지가 않나 하얀 겨울이 오름지기로 내 눈물이 쏟아지나 착하니까 아름다운 사랑은 이젠 믿지가 않나 겨울이 좋은 건 그대가 좋아하니 좋아요 그대가 좋은 건 나랑 똑같이 좋아요 조심히 내 곁에 덧붙어 떨어지지 말아요 힘든 그대를 너무 때리잖아요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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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니 아름다운 사랑 멜로딜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 이 고야 우리의 사랑을 안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 오게론 오게론에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시면은 콧바람이 쉽지 않습니다. 제가 ASMR로 들려드리자면은 이게 그냥 불고 있는 게 아니고요.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춤추면서도 계속 쉬운 게 아닙니다. 아, 네.